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올려온 종목들을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바로 시장을 체크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반응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0.4%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3%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시가가 약간 떨어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시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한 2%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출발하려고 했으나 위로 올라가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간 떨어지려고 했으나 조금 방어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300포인트 여기서 딱히 악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조정이 거의 끝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악재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버틸 거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뭐 약간의 변수는 유가. 유가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조금 제외하고 나서는 뭐 그런 유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지수 조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미 선 반영이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나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아주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것처럼 순환매 테마라고 하죠. 종목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로 저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하도 테마 장세다 보니까 못 썼는데 대형주들이 요즘에 실적 좀 잘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은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환율 영향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부품을 조금 싸게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싸게 들여오고 있는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이 좀 많이 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대형주들이 조금 강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조금 올라가면서 대형주가 이끌고 가면서 테마 장세까지 만들어지는 약간 이제 우리가 조금 기다렸던 상승장, 다운 상승장, 비스무리한 어떤 거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이제는 매수의 기회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사야 될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바닥 잡는지 아직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다 떨어졌다. 지금 떨어진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 되라고 하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이르고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상황인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역시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AI 테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AI 부터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 테마들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역시나 디스플레이 부품 관련 주들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대형 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볼 때요. 모든 대부분의 전반적인 산업들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장세가 만들어진다면 제약 바이오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너무 못 갔어요. 지금까지 너무 못 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이클을 통해서 생각 한번 해볼 때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쉬어 있었기 때문에 매집도 잘 되어 있을 거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굳이 새로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내가 제약 바이오를 많이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게 AI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AI 테마에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한다면요. 빠져내려간다면 무조건 악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으면 여기가 밀려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악재가 있어서 밀리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밀고 내려간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내려가면 2,200포인트 깨고 2,100까지도 밀려 내려가는 2,100도 무너지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300이 지지가 된다면 딱히 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2,300이 무너진다. 그러면 악재가 발생이 될 것이고 악재와 함께 2,100을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하면요. 사실 없어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사실 한국 지금 투자 메리트가 높은가요? 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외국인이어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국가라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지금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는 게 좋은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현황을 살펴보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얘들의 심리인데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기대할 만한 것은 없고요. 단순히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다고 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팔고 있거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팔고 있는 건 아니에요. 팔 기업들은 팔고 살 기업들은 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순매수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는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가져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든 지금 지수는 갈팡질팡하면서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고 방향이 어디로 될지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는 게 좋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관망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추가 매수 또는 신규매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부터 덜컥 사버리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보다는요. 또 사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추가만 해도 되는지 추가만 해도 되는지 추가만 하면 안 되는지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나을지 그런 판단들을 제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바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34만 원이고요. 네. 저기 저 100%예요. 100%예요. 왜냐하면 50만 원 넘어서던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와서 몇 번 재메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빠지면 얼마까지 빠져갔나 그걸 몰라서요. 그거 저도 몰라요. 그래도 대신교회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몰라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주가가 빠져내려갈 때 이게 어디까지 빠져내려갈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하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나 TV에 나오면요. 야,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누가 안다고 합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약간 시청자님이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겠고 내려가는 게 무서우니까 어디까지 빠지는 걸 아무나 그냥 말 좀 해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지.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불안해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다 보면 우리가 시청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이상에서부터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할 게 있잖아요. 추가 매수라는 게 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무기가 있고 없고 차이는요. 굉장히 커요. 우리가 지금 산을 가다가 내가 맨손으로 옷도 없이 완전히 알몸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곰을 만났다거나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내 손에 총이라도 쥐어져 있던지 칼이라도 쥐어져 있던가 아니면 지팡이라든가 갑옷을 입고 있는다면 좀 어떨까요? 조금 덜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방비가 되어 있고 얘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주식을 50만 원부터 사가지고 추가 매수라는 기회를 지금 다 날려먹어놓고 지금 100% 딱 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맨몸이 돼버린 거죠. 무기를 다 갖다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써야 될 때 무기를 써야 되는데 아무 때나 무기를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제가 제발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해야 되냐면요.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 비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예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모른다니까. 그거는 지금 불안하니까 그걸 알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거를 지금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말씀을 자꾸 자르고 안 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야기는요.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청자님이 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하지 말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주식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계속 하실 건데. 손절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이 잘못됐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시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손절할까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이 질문을 계속 해봤자 그건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도대체 뭘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배워야죠. 왜냐하면 주식은 앞으로 계속 평생 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검침은 유자입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지금 더 살까요? 내려갑니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러는 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건데 진정하시고 진정 좀 하시고 제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정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공포에 그렇게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공포에 질리게 된 원인이 비중 100%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만약에 제 이야기대로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지고 2300포인트에 지지가 되면서 대형조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반등이 나와서 한 43만원에서 44만원, 45만원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어요. 지수가 더 안 떨어진다는 조건 하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얘가 본전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뭐 하는 게 좋다고요? 비중을 줄여야 돼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는 그런 겁에 질린 대화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44만원 올라가게 되면 100% 들어가면 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덜 무섭게 만들자. 비중을 절반 정도를 그냥 줄여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추가 매수라는 기회가 생기니까 마음이 좀 덜 불안해지니까 어때요? 떨어져도 아까보다는 덜 무서운 상태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지? 라는 아주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5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는데 지금 시청자님 여유가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대화를 자꾸 끊어버리고 듣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여유가 없는 분의 대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모른다니까요. 어디까지 내려가냐 모른다니까요. 그럼 지금 손절할까요? 그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끊은 건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35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밀려내려간다가 아니라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수가 방어가 된다면 여기서 반등 나갈 테니까 첫 번째로는 비중부터 줄이시라.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2차전지가 요즘에 어떻냐라고 하면 사실 2차전지 지금 거의 다 박살나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네. 2차전지 부터에서 응극제, 양극제 이런 리튬 배터리 이런 전부 다 이런 쪽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밀려가 있는데 지금 2차전지 테마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반등이 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 반등 포인트가 저도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갈 때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것은 비중 줄어라.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거 44만원까지 올라올 때 전량 매도하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 쪽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가격이 비싼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싼 상태에서 한 번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뺐다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쪽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처럼 이렇게 좋은 기업을 굳이 지금 이 가격에 사서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매도하시고 저기서 더 안 간다 싶으면 다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다 좀 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 번 접근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겁에 질리지 마세요. 겁에 질리면 대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리지 않도록 이거 반등 나올 때 빨리 비중부터 줄이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4x4 4x4고요. 멕수카라는 비중이요? 네. 만 원에 20%입니다. 만 원에 2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 좋다고 해서 사세요. 누구가요? TV에서. TV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벌 것 같으면 전 국민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을 거고 세상이 그냥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방송이 있었고 경제방송에서 매일같이 추천을 매일같이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왜 맨날 그런 거 사서 물려가지고 괴로워서 전화하고 올까요? 그런 거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까요? 돈을 못 번다는 걸까요? 그걸 사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사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런 추천 종목이 나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니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나와서 어떤 스턴트맨이 그래요. 스턴트 하실 때 자동차 불붙은 자동차에 뛰어들어가지고 덤블링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불붙은 자동차에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련과 얼마나 많은 기술을 연말해야 됩니까? 그죠? 주식이 그래요. 경제방송을 본다고 해서 주식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오늘부터 주식 추천하는 거 아무거나 스틱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되었을 때 매매에 대한 기술과 차트를 보는 내용과 기업 재물을 보는 방식과 기업의 재료를 보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적절한 가격에서 내가 적절한 비중을 가지고 적절하게 비중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추천주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는데 그걸 덜컥 아무 데서나 사는 게 문제긴 해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님도 사실을 조금 더 성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업이 뭔지는 좀 알 필요가 있고 무슨 기업인지 이게 왜 좋은지 좋다고 하면 왜 좋은지는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x4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테마가 괜찮아요. 어떤 방송에서 어떻게 추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기업 좋은 자리에서 추천한 것 같습니다. 일단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AI 관련 주기도 하고 어쨌든 이쪽으로 영상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테마상으로 본다면 AI 테마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잖아요.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마가 살아있는데 문제는 2월달에는 AI 테마로 급등이 나와줬어요. 얘가 2월에는 AI가 최근에 이제 뭐 챗GPT 나오면서 챗봇GPT 이런 거 나오면서 구글에서 나왔던 AI 기반 이런 솔루션 기반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이 올라가는 시세의 분출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뭐 7월부터 8월까지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얘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AI로 엮일까 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AI 관련주를 살 거였으면 사실 포바이포보다 다른 기업들이 더 좋은 기업들이 더 많았었어요. 원래 근데 굳이 AI 관련주를 포바이포를 샀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AI 테마로 엮여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7, 8, 9월, 10월까지 거래량이 없어요. 그 말은 AI 테마로 엮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AI 테마가 만들어질 때 반등이 나올지는 일단은 미지수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 나가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반등이 나간다고 하면 얘는 만한 3천원, 2천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업을 추천한 건 아니에요. 괜찮은 기업을 추천했고 테마상으로는 괜찮은 기업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굳이 AI 테마로 이걸 추천하고 이걸 좋다고 할 거였으면 포바이포말고 다른 기업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거든요. AI 관련주 중에서는 교육 관련주 사시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체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굳이 샀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 2, 3천원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만약에 AI 관련주를 엮이지 않는다면 5천원까지 떨어지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이 한번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오고 테마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야 되니까 거래량 도우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지금은 참아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 뭐 그 기업이 JYP인가 그거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 엔터 그 JYP인가 뭐 하는 회사 아 JYP하고 엔터가 이제 연관이 있냐고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4x4라는 기업에 저는 관심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지금 JYP랑 뉴스를 찾아보면서 찾아보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관련이 그렇게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였을 때 거래량 들어오는 걸 보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현대 로템이요. 현대 로템이고요. 로템 예. 20%인데요. 네. 2만 6천 원에 제가 갖고 있는데 3만 원 하는 걸 제가 옛날에 봤어가지고 네. 빨리 빠졌다 싶어서 네. 2만 6천 원에 샀던 게 지금 또 밀리고 있거든요. 주식은요.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데 너무 이렇게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20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20층을 살았던 살고 있는 사람이 17층까지 내려가면 어떨까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나 20층에서 17층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많이 내려간 것 같아 땅바닥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밖에서 객관적으로 그 아파트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20층 아파트에서 17층 내려왔다고 그게 내려온 겁니까? 땅바닥까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위에입니까? 아직도 위에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른데 주식도 똑같아요. 차트를 이렇게 제가 크게 보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게 주가가 3, 4만 원대까지 가긴 갔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2만 5천 원 싼 게 맞아요. 근데 얘가 반대로 시청자님이 안 본 자리가 뭐냐면 얘가 1만 2천 원까지도 갔어요. 1만 2천 원에 비하면 2만 6천 원 비싼 자리예요. 그러니 이 종목은요.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여곡절 끝에 1만 2천 원까지 내려갔고 우여곡절 끝에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만 2천 원까지 갔다가 4만 원까지 갔다가 이거를 지금 두 번의 사이클을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 한번 해볼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찰라니까 얘는 어디까지 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2만 원인 것 같은데 1만 2천 원까지 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4만 원을 보다가 2만 6천 원 보니까 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파트 밖에서 이렇게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아니 20층에서 저기 지금 17층까지 내려갔다고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여기 1층에서 바라보니까 저거는 아직까지 윈데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제발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현대로템은요. 1만 2천 원부터 4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입니다.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아 1만 2천 원이요.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사면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사면 됐잖아요. 제가 사지 마라 하잖아요. 요즘에도 매수할 기회가 아니니까 제발 사지 마라. 아직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 올라갔다가 어정쩡하게 빠지는 이런 종목들 사지 마라. 사가지고 또 더 빠지면 더 추가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 비중만 많아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또 공포에 떠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 현대로템은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요.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한데 실적 잘 나오는 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까지 다를 건 없어요. 문제를 뭐냐면 과거에는 적자가 나오고 있다가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변수는 이제 지난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근데 적자가 나면서도 급등이 나왔어요. 2018년 적자였습니다. 근데 급등이 나왔죠. 저때는 이제 남북경협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거 이제 제외하고 철도테마라든가 이런 쪽들이랑 자동차 부품 관련 쪽들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얘들이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12,000원까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규칙상 그냥 올라갔으니까 얘는 12,000원까지 떨어지겠지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저는 반등 포인트가 저점이 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높아지는 자리가 아마 2만원에서 2만2천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이제 저의 예상인 거죠. 그렇죠? 저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2만원에서 2만2천원 사이쯤이요. 그러면 저기서 내려갔을 때 바닥을 잡는다면 시청자님은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바닥을 잡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해야 돼요.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떨어졌다고 하는 게 하수예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떨어지는구나를 보고하는 게 조금 배운 사람이에요. 이제 배운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떨어지고 여기서 2만원에서 2만2천원 사이를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을 버텨줘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렇게 버틴다면 추가 매수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서 그다음 반등 때 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추가 매수 할지 안 할지가 조금 애매하고 걱정이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손들도 하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대응해서 올라갈 때 이득을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직전에 고점만 보지 마시고 저점은 어디였는지도 체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 20% 6만 6천 원이요. 호텔 신라를 20%를 6만 6천 원이요. 6만 6천 원이요. 네. 최근에 추가하면서 하신 거예요? 네, 네. 오늘요? 아니요, 오늘 아니고요. 아저씨가 샀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의문 좀 드려왔어요. 네, 뭐 어닝 쇼크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를 낮추고 있네요. 굉장히 목표가를 많이 낮추고 있어가지고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딱히 모르겠는데요. 기대 이하 실적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져야 될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보이진 않네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면 심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요.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영하의 온도로 밤에 갑자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1월 이제 10월 30일인데 11월 넘어가기 전부터 영하로 떨어지는 게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고 다 같이 우리가 단체 자살을 할까요? 단체로 우리가 죽읍시다. 이럴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저기 위에 있는 오츠크의 기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베리아 기단 이런 거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찬바람이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제트 기류가 제트 스트림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기상방송 같은 거 보시면.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가도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건 호텔실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갑자기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텔실라도 과거부터 이렇게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요. 최근만 우리가 보다 보니까 내가 최근에 사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내가 오늘 빡 빠져버리니까 무섭지 과거에도 폭락하고 빠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죠? 네. 차트 한번 보세요. 푹푹 이렇게 막 수직하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맞아요. 주가가 수직하강하고 하고 나면 어차피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날이 영화로 갑자기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일시적이고 다시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주가는 어쨌든 다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급나겠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횡령이 일어났거나 배임이 일어났거나 또는 범죄 사실 이런 게 일어났거나 부도가 났거나 파산났거나 이런 정도의 악재가 아니면요. 사실 주가는 어차피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거를 겁먹고 두려워하고 손절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요.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파는 자리가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팔거든요. 주가는 떨어졌을 때 팔면 안 돼요.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6만 6천원이면요. 제가 아까 오늘 추가하면서 한 겁니까? 라고 여쭤본 것도요. 매수가가 워낙 좋아서 그래요. 6만 6천원이면요. 그래서 잘 샀다 생각이 들고요. 잘 샀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 이거는 저는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조금 머물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머무는 걸 보고 6만 원대에서 잘 머물러준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가져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텔 관련주들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관련주들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호텔은 저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본다면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추가하면 수는 6만 원대 잘 버텨주면 조금 더 사셔가지고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엎질러진 무리이니까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6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6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해가도 좀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렇죠. 6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고 버텨준다면 6만 원대고 그것보다 좀 아래면 아래쪽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잠시 쉬고 강연회 일정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연회 온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또 우리 황민용 인터님과 그리고 김도우 인터님께서 온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요즘같이 장 안 좋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 안 좋을 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강연 준비했고 그리고 저희가 차차 오프라인 강연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고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프라인 강연도 많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또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이고요. 12,380원에 20%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수젠텍과 같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요. 이제는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수젠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 뭐 시젠부터 해서 수젠텍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게요. 실적이 잘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 코로나 때 한참 너무 돈을 많이 잘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샀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진단 누가 합니까? 잘 안 하죠. 코로나 걸려도 돌아다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거의 감기처럼 변해가 버리다 보니까 변했는데 진단키트들을 제가 왜 좋게 보냐면요. 이때까지 진단키트들은요. 매출도 잘 없고 영업이익도 잘 없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면서 돈을 좀 벌면서 얘들이 이제는 연구를 조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단키트의 발전기술이 발전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직상승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진단부터 해서 당뇨진단부터 해서 여러가지 병들을 집에서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이 점점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때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진단키트는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얘들이 한때 너무 고평가를 받았죠.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고평가 받으면서 최저가로는 거의 6천원 4천원대 있던 게 6만원까지 올라갔으니 10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평가 구간 과도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모든 테마들이 그래요. 과한 급등 이후에는 과한 급락이 있고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알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매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자리를 잡고 나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도 뭐 거래량이 들어온다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다.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나면 얘도 이제 우상향하면서 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갔다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비중을 줄이고 다시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좀 낮추는 형태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잘 사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로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바닥을 좀 더 잡으면 하면 좋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바닥 안 잡았는데 올라오게 된다면 만원대 이상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7,07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셨습니다. 7,070원에 비중이 10%면요.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요. 앞에서 1만 1천원까지 올라갔고 1만 6백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매수가가 별로 안 높은데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아래쪽에 2,000원까지 내려갔던 1,6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을 지금 7,070원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비싸게 샀다라는 거죠. 그럼 비싸게 샀어도 이 회사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사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보면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었구나. 홀딩스의 느낌을 좀 갖게 되었구나. 그러면 지주회사로 갔는데 어떤 업종인가 봤더니 지금 반도체 패키징 재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는 것 같고 그렇구나. 그럼 얘가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지주사 쪽으로 약간 기업이 변경이 된 기업들은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요기업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나게 날아갈 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것도 반도체 AI죠. 반도체 챗봇, GPT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반도체용 AI가 많이 팔리게 된다면 아,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 패키징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고 지금도 떨어졌을 때 아마 사신 거는 하반기에 반도체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이끌려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 당장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증권사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업계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생산을 갑자기 많이 늘리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 부품 생산을 만들거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종들은요. 재고가 지금 쌓이고 일거리가 없어서 직원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나 반도체 업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가 한번 물어보세요. 반도체 업계 생각보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기업 설명회에서 반도체 업체가 기업 설명회에 가서 우리 회사 안 좋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증권계 업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좋아지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또는 그 이하인 5,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었을 때 빠진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쌍봉 만들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저기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반도체 업황을 정말 투자하시고 싶다 하신다면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라와 있는 기업 말고요. 실적 좋은데 아직까지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불모지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잡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때 빠르게 정리하자. 이거는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이넥스입니다. 만 800원이고요. 이런 바이넥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바이넥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는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를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물론 얘도 과거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이렇게 과한 급등이 있다 보니까 방금 봤던 수젠택과 같은 느낌으로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빠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다시 시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내려갔다가 버티는 구간 동안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가지고 매수값을 계속해서 낮춰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대응 전략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 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7천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반등의 기미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바닥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제가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보는 게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쪽이 움직이게 될 때 아마 얘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만원대까지 얘도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만원대까지 회복이 되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 만약에 거래량이 좋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면은 좀 더 들고 가시면 만 2천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한다면 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만원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내려가면 다시 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들고 간다면요. 바이넥스는 튀어 오를 때 강하게 올라가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를 아래쪽으로 잘 붙여놓기만 한다면 결국 올라갈 때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수가 낮추는 작업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시간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돼요. 다른 종목을 막 살 필요까지 없고요. 이 종목만 잘 어루만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익 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6천 원대에서 자리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좀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칩스 앤 미디어예요. 칩스 앤 미디어예요? 칩스. 칩스 앤 미디어. 네,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아까 말을 차면 3만 7천 550원이네요. 3만 7천? 750원. 750원이요. 비중은요? 네, 예. 비중은 520%요. 20%요? 예,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예. 그런데 오늘 무상증자 준다고 뉴스가 나왔네. 음, 그래요? 예, 예. 일단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쨌든 이렇게 급등 나와서 이렇게 비싼 종목을 샀는데 운이 좋아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 아마 오늘 이후로도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파산하는 일밖에 없어요. 계좌 다 날려먹어요. 돈 다 날려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비싸게 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예. TV 화면 보시면 빨간 줄을 제가 꺼놨는데 거기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지금까지 가격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니까 얘가 가격이 저기 천 원대부터 해갖고 서서히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4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있던 것을 3만 7천 원에 여기 위쪽에 빨간 선에 지금 제가 사실 또 까만 선으로 바꿨는데 이 까만 선에 샀어요. 그러니까 싸게 산 사람 같나요? 아니면 비싸게 산 분 같으세요? 아니, 비싸게 샀어요. 맞아요. 비싸게 사면 사실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계좌 손실나고 손절하고 손실나가지고 엉엉 울고 무서워하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진짜로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매매를 해서는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등 나와서 위에서 막 움직이는 정보 이런 거는요. 잡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운이 좋아가지고 탈출 기회가 생겼고요. 이 흐름상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내지 이번 주중으로 아마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저기까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인해가지고 한번 더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권리락 효과 있기 전에 주가가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걸 지금 이 3만 7천 원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시장난 매수가가 3만 2천 원이면 대응하기가 좀 더 쉽거든요. 그런데 3만 7천 원에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그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가지고 어쩌면 수익이 나고 어쩌면 손실이 나는 그런 어정쩡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좋은 매수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셔가지고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로는 4만 원까지 반응 나오면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건 무상증자 받지 말고 무상증자를 안 받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의 분위기상으로는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님께서 실력이 있는 분이면 저는 좀 들고 가라고 하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10개 중에 한 8, 9개가 있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없는 분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분이면 사실 이거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심의 손으로 얹고 내가 실력이 있다 생각이 든다면 들고 가시고 무상증자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손으로 얹고 내가 실력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욕심부리지 말고 매도하시고 나가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갑자기 한 템포 늦게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네. 뭐라고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과랑 비중이요? 네, 14만 4천 5백원에 15% 아, 14만 4천 5백원에 15%요? 네, 갑자기 막 내려가서 갑자기가 아니라 이거 저점 깨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저점 깨는 정보고 제가 손들어라,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얘도 저점을 최근에 깼죠. 이거는 지금 깬 걸로 보면 9월 말쯤에 깨기 시작해서 10월 초쯤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걸 확인했는데 저때 이유를 이렇게 더 들고 있으면 무너지는 일밖에 안 남아요. 보통 대부분의 차트들이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점 깨지면 사지 마라라고 모든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을 교육시킬 때, 신입사원 교육시킬 때 저점 깨지는 종목은 사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저점 깨지는 종목은 무조건 손들어라고 알려주고요. 주식 관련 서적을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아무 때나 서점 가셔서 주식 관련 서적을 아무거나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 책에는 반드시 저점 깨지면 손들어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이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입 모아서 이야기해주는데도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는 자리니까 제발 피해라고 이야기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전부 다 안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네? 아니, 돈을 잃고 싶은 사람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 같지 않은데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 물려가지고 힘들겠네요. 많이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라고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지 마라는데 도대체 왜 사라고 하면서 자업자득이다. 아, 에이 참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발 좀 이거는 외우세요. 머리에 그냥 저점 깨지면 사지 말자. 저점 깨지면 손절하자. 이건 그냥 머릿속에 딱 외우시고 자다가도 그냥 딱 깨어났을 때 저점 깨지면 하면 손절하라. 저점 깨지면 사지 마라.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 기업이 실적이 어떻고 업황이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점 깨지면 도망쳐라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투자의 대가들도 다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거 하지 맙시다. 제발 좀. 우리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돈 좀 버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지금 일단 SK이노베이션은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늪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건요. 추세 따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추세 따라 간다고 했을 때 얘가 그 추세 따라 만약에 간다고 친다면 10만 원대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돼요. 10만 원 초입부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11만 원 무너뜨리고 한 10만 원대까지는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저점 깨질 때 샀잖아요. 저점 깨지는 종목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통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10만 원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이 깨졌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내려가는 걸 피하자. 어차피 뻔히 내려갈 게 보이는 걸 우리가 들고 있을 게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점 깨지는 종목을 손절하라. 저점 깨지는 종목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회사가 앞으로 상패가 되고 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소규화학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경기 침체기에는 쥐약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들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고 생산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사실은 탈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종목을 잡으셔서 종목도 안 좋고 저점 깨지는 자리도 안 좋고 하여튼 이상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10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나을지 그냥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을지 한번 같이 체크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말을 잘 듣고 안 사고 있었는데 원래 실수 한 번에 계좌가 좀 망가지는 겁니다. 실수 안 하시도록 다음엔 노력하시고 이거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홀딩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고요. 네, 이거 27만 1,800원입니다. 30%고요. 27만 1,800원이요? 1,800원. 네. 30%입니다. 30%입니까? 네, 비중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27만 1,800원의 3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홀딩하고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손들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너무 아파요. 지금 손들하기에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들은 못해요. 할 거였으면 사실 25만 원대 타협을 보고 좀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뭐 손들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해드리기는 힘들고요. 추가 매수를 오히려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건데요. 비중이 이미 많지만 추가 매수를 한 번 해도 좋은 겹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어차피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일 뿐이지 매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싸면 쌀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20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저기서 바닥 잡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얘들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데 엮이게 되면 20만 원까지 밀렸다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자리 잡으면 비중으로 50%까지 늘리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대신에 늘리기 전에 20만 원 되면 전화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대응하시고 대기업들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본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했죠. 내일도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상담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첨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